요즘 이준석이 굉장히 바쁘죠. 가처분 신청 때문에. 참 당돌하게 생겨냅니다. 관상을 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만수무강해야 될 텐데 37세네요. 그러니까 아마 무슨 정진석 씨나 이런 사람들 딸하고 약간 나이가 비쌀 거예요. 아들뿌대는 하고 싸워야 되니까. 줄기차게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3차 4차 5차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결판이 났는데 황정수라는 사람이 1차 2차에서 이준석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3차 4차 5차도 아마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누구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 당의장 직무대행으로 아마 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네요. 이게 여러분들 이번 지방선거의 노원구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정상선거는 아니죠. 똑같지 않습니까 좌우가 국힘당의 임재혁 후보와 빼앗긴 여러분들 퍼센테이지하고 더불어당 오승록 후보와 여러분들 가져간 퍼센테이지가 꼭 같죠. 상계 10동 국힘당 마이너스 6.8 민주당 플러스 6.8 상계 9동 마이너스 국힘당 마이너스 5.2 플러스 5.2 상계 8동 마이너스 9.4 플러스 9.4 상계 6.7동 마이너스 8 플러스 8 상계 5동 마이너스 3.8 플러스 3.8 똑같은 겁니다. 국힘당의 임재혁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같은 퍼센트를 동단위로 다 옮긴 겁니다. 그래서 좌우대칭이 딱 있는 겁니다. 전산조작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선거를 한 겁니다. 뭐가 더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좌우가 똑같지 않습니까 후보 두 명만 출마하게 되면 좌우가 정확하게 수치가 일정하거든요 대통령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훔쳤죠. 대통령 선거 심상정하고 윤석열 후보를 가져가가 이재명이 다 먹은 겁니다. 플러스 7에 플러스 14%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7에 14%를 이재명 후보가 꿀꺼덕 하고 먹어버린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4%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빼앗겼고 이재석이 이름들 탈락한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환 후보 많이 가져갔죠. 이재석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를 빼앗겼고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김승환은 플러스 10% 플러스 14%를 가져간 겁니다. 그냥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이게 막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는 차이값이 표를 쑤셔넣고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표를 빼앗았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노원구 여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거의 다 해먹었잖아요.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8%를 표를 빼앗아가지고 동별로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1%를 더해 준 거죠. 그럼 이 차이가 좀 나는데 차이가 왜 났냐. 바른미래당이 있으니까 바른미래당 합치게 되면 뭡니까 빼앗긴 표수하고 더해진 표수와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 인수가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이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던 2017년 이거는 좀 잘못됐네요. 노원구 이거는 뭐 제가 착오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2017년부터 실시된 모든 공직선거는 전산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선거 데이터인 거죠. 오늘 독수리 삼행제인지 무슨 삼행제인지 뭐 나와가지고 사과하라 삼행제가 나와가지고 폼을 잡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하태경의 지역구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까지 한번 봤습니다. 죄다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투표자로 던진 걸 합친 게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준석이 하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데 뭐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 노원구 그래프 대선 그래프 지가 떨어진 노원구 그래프 노원구 그래프 2018년 2017년 대선은 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보시고 뭐 기가 차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덮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고 하니까 양심이고 완전히 마비가 안 된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진행행위대가 2024년 총선 그 이후까지 다 연결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다수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비용 치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고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고치고 넘어가야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문제인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